5.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직무 이해도와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교육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업 기간 동안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울진군 후포면은 설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9일 지역 미용업소인 도도미 장원이 관내 주간보호센터에서 임의용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봉사활동은 봉사자 3명이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미용실 방문이 힘든 어르신에게 무료로 머리를 손질해드렸으며 도도미 장원은 매월 일을 정기적으로 지역 내 미용실 이용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능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. 한지우 도도미 장원 원장은 예쁘게 머리단장을 하신 어르신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하고 작은 시간 봉사활동으로 행복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. 김동명 후포면장은 대가 없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신 한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재능 나눔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